또 우리 충격적인 목격담이 하나 왔습니다. 손은솔님께서 며칠 전에 있었던 뷰미나 페스티벌에서 소란이 체조경기장을 부수고 왔습니다. 신고합니다. 아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다 고치다 오느라고. 보수하셨어요? 네, 보수하다가 오느라고. 몇 군데로 부수고 다니시는 거 이거죠.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.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페스티벌이 토요일 일요일이었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가수분들로 따지자면 토요일 날은 여기 또 반편지의 고정 게스트이기도 한 이원석 씨가 속해 있는 데이브레이크. 일요일 날은 저희랑 아마 반편지 정도 듣는 수준 있는 분들은 요즘에 많이 외면하는 10cm라고. 가물가물하시죠? 옛날에 아메리카노라고 이렇게 반짝 뭐 하다가 뚝 떨어진 친구들 있잖아요. 거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뒤에 이렇게 이제 세 팀이 체조경기장을 부셨다가 찢었다가 꿰맸다가 난리도 아니었다는 게 사실 팩트입니다. 폭력배들이네요. 아, 깽스터. 체조 깽스터였어요. 저희가. 아, 그렇구나. 깽스터 3인조로 해가지고. 네. 일단 토요일 날 이원석 씨가 이거는 텐션이 높다 못해. 난 화가 났는 줄 알았어요. 공연을 너무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부셔놨고 부셔놓은 거를 제가 가지고 소란이 아니라 절구였다. 다 빠야놨어요. 턱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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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